한티아모 위크엔드 콘서트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일단 저희가 1부 순서와 2부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 1부 순서 싱얼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싱얼롱은요. 지금 준비하고 계신 한병찬 선생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싱얼롱의 성두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셔도 돼요. 어떻게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실 거면요. 여러분들의 추억 속으로 동심의 세계 속으로 꼭 빠지게 해주실 거예요. 기대되시죠?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는 1부 순서 한병찬 선생님의 싱얼롱으로 예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싱얼롱은 칸디아모의 이름 자체가 싱얼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요즘 한국말이 있는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깨창이라고 붙였는데 원래는 개창이라고 합니다. 다 개자 써서 개창이라는 기대말의 한 기구를 불립니다. 오로지 이것을 목적으로 여름 공간입니다. 저녁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데 특별히 이 미카인 콘서트 위해서 일주일 보호에만 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래를 안 하면서도 한국식만 하겠습니다. 저는 클래식은 안 하다고요. 저분들을 쫓아갈 능력이 없어요. 저분들을 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희미한 옛사람이 부른다는 여러분이 기억나십니까? 멕시코의 요스토레스 디아먼트스 네? 네, 그런답니다. 네, 희미한 옛사람이 부르십니다. 조용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희미한 옛사람이 부르십니다. 네, 희미한 옛사람이 부르십니다. 네, 희미한 옛사람이 부르십니다. 네, 희미한 옛사람이 부르십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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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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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런 노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종소리가 새벽 종소리가 나와와 한나 대빛변에 빈 그의 꽃이가 과연 있는 종속에서 쏟아지는 새벽 종소리 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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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가 전생한 지 100년째였습니다. 저의 믿음이 웬일인지 말아 보이질 않고 나는 별의 불에서 눈물을 잃는다 고무줄 노린 노래 아주 전용으로 노린 노래 우리 저 랩 방문 하신가요? 이 여러분들이 원래 준비하던 그래빈 노래 원승현은 마이 빨강살사란 곳 미스쿨팔은 빨강살란 곳 미스쿨팔은 빨강살란 곳 기운이 자동차 빨강살란 곳 빨강살란 곳 미스쿨팔은 기운이 미스쿨팔은 백두산 백두산 어메 백두산 백두산 무름만이란 상이 약사반광 8 대대녁 백두산 번역 백두산 백두산 졸요팔은 멘치 네 그때만이 오세요 말할 수 있을 때 말하고 노래할 수 있을 때 말하고 노래하세요 여러분들 몸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근육이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겉하고 똑같이 눕습니다 겉하고 똑같이 눕어요 안 봐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 소리내는 기관은 같이 눕겠어요 안 눕겠어요 안 눕죠 똑같이 눕겠죠 그러니까 노래를 안하고 계속 있으면 여자는 나중에 할아버지 전혀 여보세요 아빠 엄마 바꿔달리니까 엄마라니까 아시겠죠 네 제가 이렇게 70대로 이런 노래 바빠서 노래로 이거 모르겠어요 계속 해내니까 유지하고 있는 거 있죠 그렇죠 네 노래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시면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운명의 계획을 팝송을 통과하고 우리가하고 공을 통과 통과죠 네 우리가 여기죠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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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마음이 없나요 두 시간을 잃어버리지 잘 생각하시니 당선을 잃어버리지 그 흔한 노래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흔한 노래를 또 모르시는 분은 총 3,5회의 역사 없이 생각하는 자음을 지킨 사람의 어두워도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 생각하는 자음을 지킨 사람의 마음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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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오 사랑은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내 집뿐이여 오 사랑은 나의 집뿐이여 이는 목대의 조한 서벌린 아들룸 즐거운 노래에 아주 굉장히 제가 애청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아까 무슨 노래 신청하시려고요? 예 전우회 자리꺼야 전우회 자리꺼야? 예 그게 다요인가요? 아니요 저기 동요회에 있는 거예요? 네 진작 말씀해주세요 동요회에 있는 거 그거를 넘어갔군요 이거 네 잘 자라 아 저거 이제 시체 꼼직합니다 저,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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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창 Goodbye 사랑 저,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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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돌린 저 봄 사냥자 저 둘의 자리자 이렇게 다시 한 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푹 다니셨죠?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해 주셨는데 이 귀한 시간, 이 발끝 해 보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는 잠깐 드리자면 배우이자, 배우이자, 연기자이자 그리고 서울이자 그리고 쇼호스트이자 가수이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제가 1부를 마쳤는데요. 역시 우리 또 한병현 선생님께서 싱걸롱의 선수주자인 만큼 저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동요 같이 불러오는 거 너무 좋으시죠? 정말 다들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건 아니죠? 네. 나는 너무 감동이 깊어서 지금 반응을 못 하시고 있는데 네. 2부 순서는요. 저희 또 훌륭하신 창업 선생님들과 함께 무대를 꾸밀 텐데요. 노래가 끝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환호와 그리고 브라보 브라바 많이 많이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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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가 첫 무대가요. 첫 무대가 정말 열정적인 무대로 준비를 했네요. 우리 오창욱 교수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그 전에 오늘 정말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네요. 고생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정말 여러 가지 좀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다 특별하시지만 이 중에서 가장 또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홍홍표 선생님. 98세 테너세요. 우리 함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깐티야모 위크앤드 콘서트에 지금 벌써 매주마다 매주마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난주에는 홍홍표 선생님께서 또 여기서 노래를 하셨죠. 못 보신 분들 정말 안타까운데 다음에 또 한 번 보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첫 무대로 우리가 오창욱 교수님의 그라나더를 청해를 하는데요. 이 곡은 스페인 곡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곡. 스페인 하면 투우, 그렇죠? 투우사. 관중들이 꽉 찬 곳에서 열정적으로 황소와 투우사들이 막 싸움하는 그 열정적인 무대를 우리가 또 오창욱 교수님께서 보여주실 텐데 아실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우리 오창욱 교수님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창욱 교수님은요. 이태리에서 이태리에서 야드로 칼리 아카데미를 졸업하시고 국내외에서 각종 오페라 및 연주회로 활동하고 계시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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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아주 이쁜 트랜스를 보시고 지금 입장하셨는데 아무리 아무리 우리 선생님들이 노래를 잘하셔도 노래를 하기 위해서 또 피아니스트 반주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 강인하 교수님 박수 박수 우리 강인하 교수님은요. 우리 고천시립, 우로시립, 중원, 부로쿠쿠리, 박창단 상임 반주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선대 공주대 출강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아 여러분들 네. 요럴 때 조금 더 박수를 해주시면 자 자 본격적으로 저희 2부 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무대에 오창욱 교수님의 그라나다 박수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인하 교수님의 추천 squish 우리 강 주인 doors 우리는 우리 강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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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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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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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어떻게 사람의 목소리 정말 이건 정말 친주신 악계에요. 그죠?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자국 목소리가 막 나가는지 정말 힐링이 됩니다. 음악에는 정말 큰 일들이 있죠.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음악에 또 위력도 해주고요. 또 감사도 생기고요. 그죠? 몸도 건강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음악이란 삶에서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정말 깔때 영어에서 워크앤드 콘서트 고품격 콘서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떠세요? 너무 좋으시죠? 오시길 잘하셨죠? 정말 우리 깐테아모 우리 위크앤드 콘서트가 정말 너무나도 전통이 있는 역사가 있는 무려 세 번째나 되는 그런 콘서트입니다. 매주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 자리가 앞으로는 잘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다음 무대는요. 네 번째 우리 줄리안 교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이분도 잠시 설명을 드리면 토비에서 학사, 석사를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박사를 졸업하시고요. 뉴욕 신학대학교에서 커버넌트, 종합대학교에서 교수로 등장한 바가 있으시고요. 각종 오페라에서 입상도 하시고 네.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준비한 곡은 까르멘. 너무너무 유명한 까르멘. 이분도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남성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하바네라와 또 세기디아를 함께 또 준비하셨도록 합니다. 네네. 자, 그럼 우리 줄리안의 까르멘. 하바네라와 세기디아 창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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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아로아아... 열기 연기를 멋짐ific게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바꿀다 드리겠습니다. 이 상담은 그냥, 아까 보셨죠? 그냥 이렇게 쓰러져요. 아, 제가 정렬적인 무대 잘 봤고요. 다음 순서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아, 뭐, 클래식하면 이 테이 아리아 곡도 있고, 뮤지컬 곡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중에도 우리 한국 가곡도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가곡을 준비를 했는데 가사와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마중이라는 곡인데요. 이건 신 가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년 전에 나온 곡이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곡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는 또 정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목은 마중인데 너무 기뻐서 벗은 발로 나가서 말지 않은 것이 아니다. 슬픈 건 아니지만 그리움에 사무쳐서 그 사람이 넘는다면 내가 간다는 그러한 점들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마중이라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217년 mới 말씀 정서 그대의 눈처럼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이 까만 가봐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줘 그리워하는 것은 옳지 잃어버린 땅기가 아닐까 사는 게 무엇이 아무도 아니 그리워지는 나를 해 그래요 내가 혼자 달려가 꽃으로 서있을게 그리워하는 것은 옳지 그리워하는 것은 옳지 그리워하는 것은 옳지 소위에서 빛나 고치며 소위에서 빛나 고쳐라. 이번에는 금지된 타락이죠. 왜 이렇게 남녀가 되자고 있는 부모님께도 반대를 많이 하시는지 어른 날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델도 준비하셨는데, 준비 되셨나요? 준비 되셨나요? 네, 좋은데는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네, 준비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허영 교수님의 우리 군대사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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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녀 парounter 제가 여겨와서 여러분 잠깐 말씀드리려면 여기를 홍보해야만 제가 전화를 들드릴 것 같아서 이해를 부탁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금전적인 이익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여기를 운영하시는데 제가 여닫만 하겠습니다. 노래하다가 떠들면은 넷조치수입니다.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 뭐지? 노래는 누구를 위한 거지?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관객을 원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테너가 있어도 TV에 나오면 1억씩 받는 나라입니다. 훌륭한 나라죠. 여러분 메스민이 드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자리에 혼자 농전 뭐라고 그래요? 여기저기 딱 연락하면서 전화를 해봤더니 오늘 여기 이 교수님도 그러시고 우리 스승님 또 시인님 박회장님 우리 여기 김영훈 현장 또 우리 모호 작가님 김재환님 우리 기승님들 막 오셨는데 이렇게 하고 왔다 갔으면 저는 되게 미안해요. 막 책장을 드리고 그런데 왜 안면한 마음이 되냐면 우리 이지현 교수님이나 주일리 교수님 노래를 들으시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여러분 되게 훌륭한 메리트십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클래식이라는 말이 클래스라는 뜻인데 마르코 시대가 불규칙한 진지라는 뜻입니다. 클래식화 시대는 여러분 모조로 말이라 하지만 사실은 클래식이라는 말은 클래스라는 말이에요. 그 시대의 시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시를 얻어서 시대의 정시가나 교육가나 사회학자들이 그들의 이데아를 가지고 정시를 듣고 사회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 지금은 AI가 혹시 않나요? 아니면 무엇이 없나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삶은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헬라 말로 바쁘다는 말은 포네로스라고 합니다. 거기서 포이즐라는 도겸입니다. 여러분 바쁘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 아무도 안 계시군요. 그래서 그러면 옛날에 세시봉이 있었다면 누구의 쉘브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클래식에는 어디가 있죠? 아, 큰일났네요. 3회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친구들 바쁜 친구들 정치하는 친구 눈뚱뚱뚱뚱 많이 알고 있지만 그들이 여기 올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꼴을 붙여야 해요. 꼴을 붙여야 해요. 그리고 미팅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엄청난 보트에 어마어마하고 화려한데 다 끝나고 나면 혹시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 오늘 가실 때 무식가 프로의 딸을 불러주신 호교수님이나 동심초나 또 우리 꽃을 던지신 진리아 분들을 만약에 들으려면 외국가 때문에 한 50만 원 내야 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걸 반복하면서 하냐면 저는 이종원 교수님 혼자 오신다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소문 날 때까지 할 겁니다. 우리 권 회장님 오셨는데 지금 너무 멋있어졌어요. 빨간 빨간 너무 좋은데 여러분 어제 전주에는 더 많은 분이 오셨었어요. 그 전주에 더 많은 분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가시면서 제가 이런 멘트는 안 했어요. 한국의 노래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드리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마음으로 한 사람이 노래할 때 여러분에게 직관이라는 그 스피릿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행복해지는 걸 모르시다도 그 펄수가 여러분에게 나이 돌긴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거기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여기서 제가 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후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음악을 받아서 박수 한번 주시지 않겠어요? 제가 많이 다녀봤지만 그렇게 뭐 저는 돈을 개의치 않고 지금까지 살아서 저희 아내가 항상 불평합니다. 그렇지만 노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을 드리는지 그날 우리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전화하셔서 여러분이 갓진 시간이에요. 일요일 날 4시면 다 쉬는 시간인데 그 시간만을 제가 제가 뺏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잘 돌아가서 한국에 정말 귀한 정시감 예술이 그리고 그곳에 가면 휴머니즘이 밀레이티브 되는 그런 장소로 거듭날 때까지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참여가 그런 멋있는 장소로 발전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깐티아무를 잊지 말라고 넘띠 스커로 나르디니 그 말은 영어로 분압복엠니 나를 잊지 마십시오.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 승악가가 노래만 잘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말씀을 잘하십니까? 말해 재미하시면 잘하십시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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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참 호 오 참 호 오 참 호 오 참 호 제가 20년 전에 저렇게 하면요 진짜 나를 위해서 오 참 호 하는 줄 알았어요. 사회생활 하다보니까 내가 말이 길었나 여러분 혹시 말이 길었더라도 저의 충심을 받으셔서 다음 주에도 열을 들을 거시고 또 없다면 저 혼자 놀아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이렇게 맨투맨 하트 거팟 러블리 러블리가 클래식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깐대아모 누나 거개 깐대아모 누나 보게 깐대아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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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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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아쉽게도 마지막 곡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곡은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축배의 노래와 함께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함께 노래 부를 거고요. 두 분이 나오시죠. 축배의 노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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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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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디 여러분의 연애와 같은 앵콜로 인하여 저희들은 노래를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앵콜? 앵콜! 앵콜! 앵콜? 뭔지도 몰라요. 자.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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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한번 찍겠습니다. 네.